처리 축하합니다 타격은 이중타격으로 진화했다 퐁레일 타격 몽디 몽디 나왔으니까 카드 파밍 짝짝하고 아니다 아 몽디 나온 김에 카드 파밍도 하자 카드가 제대로 된게 안나오네 아 이걸 재물을 주네 흘려보내기싶고싶은데 아 뭐 재물은 인정이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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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왕타 절단 소용구리 뭐 왕타로도 써야죠 마트르시크 형상 흐음 음 고슐 주머니 북필 이도류 불격 아 왜 저런 카드만 나오지 어어 아아 아아 없으세요 목숨 걸고 가야될 사밍해인데 요다그러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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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네코는 중독될만하지 아 아 아 아 갓갓파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는 못주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빨간 가면 카드를 선택해 가져갑니다 참 없냐 키러 짱내기 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완타들고 할까 완벽한 타격 흘려보내기도 잘해요 아 진화있었어요 타락 타락 아니면 구상스 할까 아니면 구상스 할까 전투 장비 쇼핑 할차게 있다 500원 다 달았다 몸박 몸박 뿔 몸박 보다 몸박 몸박 전투 장비 생각하네 요렇게 쓰면 0코스트 개굴 공 피는 피 끄이에는 끄이 몸박 삽이 있으니까 삽질하면서 가자 에이라이 진짜 진짜 삽질이다 아 이거 코스트 왜래 쓸 물 화염 장벽 가방 병 도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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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혈안 카카털 카카털 카카털이 땅에 묻혀있다는건 카카도 땅에 묻혀있는게 아닐까 카카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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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더 묻으러 가져 Juda 맹고 땅에 묻혀있던 맹고 먹으면 탈 안나니 중독에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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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4 5 5 5 5 5 5 자 봉두기와 봉두루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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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8 8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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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6 7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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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7 8 5 5 5 5 5 5 5 6 9 9 9 9 9 8 9 9 9 9 9 9 프리즘 22장 응 바리 뽑았어 끝났어 수고 수고 내가 이겼다 아 심장 심장 딱 들어 잉크병 쌓고 갑시다 5 6 7 8 9 편안 감시병 감시병도 있으나 마나 아닌가 안 넣을래 그냥 이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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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보스답게 다른 목보다 많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군요 3 2 2 4 5 4 10 7 6 8 수 던질까말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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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던 던던 던 던져 아클 겁나 사귀네 스네코가 사귄게 아닐까 그 완남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아클